네 59년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뼈와 꿀이 흐르는 기타 같이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구텔레입니다 오구텔레를 저희가 그렇게 뭐 한 적이 있나 했는데 한 번 할 때 엄청나게 몰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좀 꽤나 먼 것 같은데 그게 2022년 여름까지 저희가 열심히 달리고 1년 조금 더 됐어요 그래서 꽤 오래된 것 같았는데 2021년도에 스쿼드 하기 전에도 저희가 오구텔레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9.9. 친숙한 처음 보는 사람 슬라이틀리 비욘더썸 파 비욘더썸 말고 약간만 넘어가잖아요 슬라이틀리 비욘더썸 99가 나왔고요 스쿼드 넘어가고 나서는 2021년 5월 이거 스쿼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때는 이제 가성비가 잘 나오니까 막 14 14 이렇게 나오니까 텔렌데도 80점을 찍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슈에터 커스텀 샵 팬더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저도 이제 셀렉 캐스터 막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오구 슈퍼 헤비랠리 2021년 10월에 있었던 모델 이때 올림픽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오버 쓰리 컬러 썬버스트 쓰리톤 썬버스트 이때도 80.5가 나왔습니다 가성비 13, 12를 받으면서 선생님은 밀크 캐러멜 내장 텔레 밀크 캐러멜을 내장했다 저는 오구가 오일보다 더 옛날 텔레 같다 워낙에 톤이 빈티지해서 네 그리고 또 오구텔레 커스텀 슈퍼 헤비랠리 이건 에이지드 블랙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였네요 이거는 이건 그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그거 하셨을 때 우리 랠리에다가 프로파일링 할 때 선생님 그때 이제 컨트리맨 불라서 판매 후 재구매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그런 텔레였고요 선생님 불맛 텔레 저는 마이아르텔레 확실히 그래도 똑같겠네요 마이아르텔레 뭔가 후끈한 느낌이 픽업 자체에서 오는 그 느낌이 되게 강한데 오늘은 또 텍사스 스페셜이 사용됐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6월 13일 날 했었던 이거는 이제 그거 홍어 심슨 키폭 당했다고 핵에너지가 느껴진다고 아토믹 텔레 스테비아 텔레 단만 느껴진다고 79.5 나왔고요 80, 79.5, 80.5 다 거의 뭐 여기에 있네요 그 다음에 슈퍼빌릴리 이거는 이것도 같은 날에 한 건데 이거는 페이디드 에이지드 초콜릿 선버스트 비행기에서 떨어진 옥수수밭 에디션 기억나시죠? 옥수수밭에 떨어져가지고 이거 80점이었습니다 선생님 락앤 롤 기타 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설탕을 잘 쓴다 맞아 왜냐면 이게 사운드가 좀 달달했거든요 그 마치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그 꿀 꿀텔레처럼 꿀꿀스레처럼 약간 그런 달달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에이지드 블랙 오브 3톤 선버스트 모델 2022년 7월 했던 모델인데 이건 79 이제 이때부터 가성비가 11, 10이 나오면서 79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은 무대 위에서 더 빛날 기타 이 기타에는 약간 산미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식초도 잘 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렇게까지 오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구 다시 해볼게요 783만원 시리얼 넘버 CZ569708 모델이고요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장 98cm 무게는 3.15kg 두께는 45 플러스 1mm 79mm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2피스 셀렉트 애쉬 랠릭에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의 오구 스타일 D 백쇼앱을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본넛입니다 지판 메이플 통이죠 지판 공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대로 톨 프렛입니다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텔레 픽업이고요 원볼륨 원톤 쓰리웨이 픽업 셀렉트에 모던 텔레 와이어리 그리스버키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5960 텔레브릿지 윗 개턴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턴섰들인가? 맨날 똑같은데 이름만 받고? 이름만, 네 컬러는 와이드 페이드 초콜릿 썸버스트 아 이것도 초콜릿이죠 맞습니다 페이드를 와이드하게 쳤군요 아 그런가 봐요 네 그러게요 좋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좀 탈레답지 않죠 너무 원시적인 소리는 아니고 약간 텍사스 스페셜이고 톤 자체가 좀 모던하고 풍성하게 잡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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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속이 빈 듯하고 참, 뭐랄까, 안정적인 소리가 나네. 마사로 바꿨는데? 마사로 바꿨는데? 마사 상태가 잘 어울리네요. 네, 이게 지금 텍사스 스페셜인데 텍사스 스페셜은 보통이 좀 후끈하고 막, 이게 엄청 공격적인 그런 사운드를 기대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순합니다 뭔가 약간 그 기존에 우리가 막 불마텔레, 마이야르텔레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컬한 느낌이 아니고 수육 같아요 네, 삶았어 푸성하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이야 주얼리스트는 없어 아이고 거친데 아 그러네 쏙이도 안 돼 그냥 삶은 줄 알았더니 한 번 이렇게 튀겨서 삶았네 동파육이네 색깔도 그렇고 팔각도 좀 집어넣고 네, 그렇게 튀겨서 삶았어 알겠습니다 좋네요 야, 좋다 땡긴다 진짜 와 리벌브를 꺼 볼게요 리벌브를 꺼 볼게요 리벌브를 꺼 볼게요 리벌브를 꺼 볼게요 제가 이 irrigation for Bigyg rectangle 네,цев大 quarterback 리벌브를 꺼 볼게요 리벌브를 꺼 볼게요 리벌브를 꺼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잘 났다. 잘 났어. 불맛도 부드러움도 다 갖추고 있는 텔레. 잘 들어봤습니다. 그냥 육회로 먹어도 되는 걸 굶고 쌀고 막 해서. 맛을 풀게 되는데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클립만 듣고 부드럽다 했는데 또 개인 쫙 당겨 놓으니까 텍사스 스페셜 맞네요. 맞네요. 네, 좋습니다. 달려드네, 달려드네. 달려드네요. 네, 그럼 바로 반주무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려드네, 와우. 달려드네, 달려드네, 달려드네. 마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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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페인트 칠하는 판대기로 쓰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히어 타임즈! 히어 타임즈! 히어 타임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